12월의 첫날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와 마지막 무난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동시에 대적에 대하여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의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면 실패하고 자졸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 고난의 시간을 능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나 신앙적으로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의지해야 할 것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베드로는 참된 은혜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마치기 위해 지금까지 썼던 모든 교훈과 곧면을 간단히 썼다고는 말로 요약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던 고난에 대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썩지 아니할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와 같은 부족한 자들을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이 땅에 거하며 잠시 권한을 받지만 우리를 붙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사라고 말씀합니다 구젤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굳건하게 하여 라고 번역된 스테레오인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단지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단단함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마귀의 위협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할 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강력하게 곤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가진 자였지만 부활과 성량의 체험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아무런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은혜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그 고난 중에 오는 은혜가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왜 우리에게 이 고난 중에 임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석한 백성들을 구별해내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대하는 반응을 통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아가는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므로 그 일을 저주하고 그 일을 탓하며 떠나게 됩니다 고난은 이처럼 성도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합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덧 성숙해지고 더욱더 경고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 무슨 은혜가 있냐고 말합니다 많은 땀을 흘리고 매우 심한 갈증 가운데 있을 때에 시원한 냉수 한 잔이 우리에게 있는 갈증이 사라지게 하듯 고난 중에 이 많은 은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낙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많지 않지만 더욱 이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고난의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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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